노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첫 번째로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까 비히츠 쪼더 슈우 굉장히 트오비에 진정됩니다. 아 이거 써야 되고? 아 여러분들 저희가 위생을 위해서 정말 저희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맛있게 만두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쓰고 손도 깨끗하게 아깝습니다. 오 예쁜데? 약간 외국, 영국 쪽 약간 귀족같아. 제가 원래 해생이 그쪽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매우 반파입니다. 우리 다 준비했지? 준비하올러 마입니다. 우리 들어가 볼까?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국어로? 상대방은 이거. 뭐? 이거 젠년완 미진자이 부연종. 젠년완 미진자이 부연종. 젠년완 미진자이 부연종. 아. 이거, 이거라도. 규현 씨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찝찝하긴 한데. 야 뭐가 찝찝하냐. 네가 더,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그치? 하하. 좀만. 그치만. 응. 그치?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 너 줘. 아니야, 너 봐. 아니오. 와.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